오늘 제목은 누에미아의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누에미아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수루파벨이 1차 포로기환을 이끌었고 2차 포로기환은 에스라가 이끌었죠 한 220명 정도 아주 소규모로 2차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3차 누에미아는 사실 몇 명을 데리고 왔는지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수루파벨과 수루파벨은 거의 한 세대 두 세대 전 사람이에요 60년 터울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라와 누에미아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2차 포로기환 이후에 한 14년 정도 흐른 후의 얘기예요 그리고 보시다 보면 24년 후의 얘기인데 누에미아가 등장해서 나중에 읽어보면 누에미아 얘기가 쭉 나오다가 뒷부분에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등장을 해요 그게 누에미아 8장부터 나오거든요 누에미아 8장에 에스라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누에미아는 에스라는 14년 동안 어디에 가 있었냐 왜 안 나타났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참고로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유다 땅에 사실은 보냄을 받았지만 거기에 정착한 게 아니라 에스라도 저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할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년 정도를 다시 거기에 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에미아도 왕에게 휴가 비슷하게 시간을 얻어서 유다 땅에 와 있었던 거예요 성벽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와서 나중에 또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에스라와 누에미아는 동시대 사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환 이후에 한 14년 정도 이후에 일어난 일임을 생각하시고 이 일을 봐야 될 것입니다 1장에 보면 누에미아의 형제 중에 한 사람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동료와 함께 누에미아에게 와서 말을 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큰 위험과 환란이 닥쳤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들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런 얘기를 전한 거죠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성전을 건축할 때 있잖아요 성전 건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굉장히 계속 적대감을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 유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명의하니까 시기가 일어났는지 막 그냥 그들이 건축해놓은 것들을 막 부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25 이후에 우리가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이후 전후 한국의 상황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온 땅이에요 그리고 한번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까지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많이 전사하기 때문에 남편 없는 과부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서 생활부에 시달립니다 그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자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느헤미아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긴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요즘에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악해져서 그렇거든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만 아는 사람들 남이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이런 정도의 악해진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지금 느헤미아가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 백성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깨닫고 기도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뭐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얼마나 그럼 이 사람이 기도했냐 일단은 금식을 시작했고 얼마나 기도했냐 기간은 한 4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냥 여기는 단순하게 기도했다라고 나오지만요 여기 1절에 아닥사스다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그랬죠 이 기슬루월은 11월에서 12월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니산월 이거는 한 2월 정도를 말합니다 2월 3월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 2월 12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금식하면서 자기 백성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1장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워하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아멘 수일을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게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기도한 겁니다 백성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이 느에미아가 왕에게 응답을 받죠 2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 기도 이후에 느에미아가 왕에게 은혜를 입고 유다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안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4개월간 기도를 하고 나서 왕에게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수발을 들기 위해서 자주 왕을 만납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비로 있으면서 왕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왕이 얼굴을 보더니 야 느에미아야 니가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이제 느에미아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어떻게 그 고통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내가 마음을 마음이 이렇게 산란하기 때문에 내 안색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탁을 그때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했을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조서를 내려서 그러니까 나를 저쪽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강은 유프라데르 강 유프라데스 강을 말하거든요 그 강을 넘어서 유다 땅으로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거기 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군대 장관 뭐 또 보내 그 함께하게 해 주시고 또 총독들 성과과 총독들에게 주는 그 조서 통행증이겠죠 그러니까 왕의 신화로서의 어떤 위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통행증 같은 거를 저에게 주셔서 거기를 갈 때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를 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아 이스라엘 땅에 큰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받았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이 있다면 그 성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성을 둘러싸야 되는 성벽이 필요한데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재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료도 좀 조달해 주시고 내가 거기 가서 거처할 수 있는 집도 좀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탁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포로 아닙니까 포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주제에 왕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도 얼굴 낯이 뜨거울 얘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백성을 위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를 무릅쓰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인 거거든요 잘못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냐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느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느에미아의 기도대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고 유다로 건너가죠 자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하면 성벽 상태를 점검합니다 혼자서 말을 타고 조용히 성벽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쭉 둘러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죠 2장 16절 보면 16절에서 18절 느에미아 2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다능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형편이 지금 우리처럼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란과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어려움 능욕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을 당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오는 거죠 문제가 왔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궁핍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궁핍했다라는 말들이요 그런 형편에 지금 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성전을 재건하는 거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 아시죠 성전은 건물을 말하지만 성벽은요 동네를 감싸고 있는 큰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건축하자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으면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성벽 건축은 먼 나라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니에이미아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참하겠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 모든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런데 항상 보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선하게 이렇게 어떤 순수하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방해하는 게 나오죠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항상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있잖아요 세상 권세자분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도 하고 문화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을 변화하게 해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10절입니다 느에미아 2장 10절에 등장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명이 19절에 나오죠 19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이 일을 해서 그들의 손에 힘을 빼뜨리고 그들의 마음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면요 일단 조롱합니다 야 니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그거 할 일이냐 먹고 사는데 돈이나 벌고 처자식이나 잘 먹여 살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겠죠 니들 주제를 알아라 야 식민지배 받고 있는 주제 니들이 그거 건축해갖고 뭐 하려고 그래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 이거를 막 이렇게 일을 진행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대충 뭐 그러다 말 사람이면 에이구 저것들 어 저것들 지들 주제도 모르고 저란다 하고 그냥 버려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유다 사람들이 어느 위치를 딱 잡고 어떤 생활에 안정이 돼서 힘을 얻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있을 어떤 그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입지가 굉장히 약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있는 수단 없는 수단을 다 동원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4장에 보면요 처음에는 조롱하는 수준이었다가 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4장 1절 말씀이죠 삼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재산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일을 마치려고 하느냐 불탄도를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그들에게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분노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7절에 보세요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사람들과 아스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만 하더니 나중에는 계속 이게 진행되니까 분노하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계속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니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실제로 폭력을 쓰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6장 1절 2절 요거는 우리 뒷줄에 있는 예나가 한번 읽어주세요 6장 1절 하고 2절 한번만 읽어주세요 1절 2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영어로 읽어도 되고 영어로 읽어주세요 영어로 6장 1절 2절 자 자 여기 보세요 이제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만 하고 나중에는 그래도 듣지 않으니 분노하고 나중에는 폭력을 써서 그걸 제지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게 그래도 이것이 멈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그쵸 이 느에미아 지도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점점점 이것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을 계획합니다 한 6번 정도를 와서 나에게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느에미아가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런 과정을 지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 성벽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온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외부에서 외부에서 삼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순번을 짜요 당번을 짜서 노역을 하는 팀 그 다음에 파수를 하는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이걸 돌아가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키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들고 그들이 공격하는 걸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계기가 됐고 조직적인 어떤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게 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과 함께 이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한 42개 정도로 나눠져서 이걸 쭉쭉쭉 연결해 나가거든요 혼자서 다 못하잖아요 노예미야 혼자서 그 어떻게 다 건축할 겁니까 그러니까 각 족장별로 각 부족별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완성을 지어갑니다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요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사단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벽을 완성시키고 하나님께서 성벽 건축을 통해 행하신 이런 역사를 사람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그런 어떤 언약 안에서의 힘을 가지고 이 뭡니까 하나가 다시 백성으로 조직화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보면 새롭게 정비된 백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개혁을 회복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말씀을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 성경을 읽습니다 14년 만에 다시 등장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 8장에서는 무슨 일인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4년 만에 등장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말씀을 대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혼자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군데군데에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들을 완전히 이해하게 돕고 말씀이 이해되고 나니까 그들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못했던 불순종 또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섬겼던 우상들이 확 떠오르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한 과거가 떠오르니까 말씀 앞에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자 8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8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야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 죄가 미흡고 한탄스러워서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로 울었냐 하면 야야 그만 울어라 오늘 좋은 날인데 왜 우냐 할 정도로 그렇게 온 백성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구장부터 보면 전 백성이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을 이렇게 봉헌하는 봉헌식과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양율법 모세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절기라든지 제사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말씀이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이 힘을 얻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개 말씀의 마음이 부딪히고 그 말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사도행전 6장의 역사죠 6장 7절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제사장이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했던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느에미야서에 나와있는 전체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체 틀을 가지고 여러분 느에미야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것은 느에미야의 역사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리스토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느에미야의 사건인데 느에미야의 사건을 통해서 뭐를 봅니까 그리스토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느에미야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더 완성된 회복은 누굽니까 그리스토의 예수라니까요 성벽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잖아요 전 인생이 전 인류의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인생이 파멸돼서 마귀에 노예된 상태라니까요 느에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기도에 비교가 안 되는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그 기도의 은혜로 어떤 기적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그 뜨거운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흑암 세력이 완전 무너지잖아요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모든 죄악이 단순 단번에 영혼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성전이 성벽이 건축되고 이스라엘의 어떤 기능이 회복되어서 아 좋다 이거하고는 비교 안 되는 기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를 통해 회복됐다는 거죠 느에미야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가 낱낱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을 읽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그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어떤 우리의 그런 내면 속에 어떤 감각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 죄로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터치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틀을 가지고 느에미아서를 읽으시고요 오늘 제목은 뭐냐 하면 느에미아 기도응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올 한해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고 우리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뭡니까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번제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대의 사명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번제로 드려지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에미아의 기도 옹답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말씀을 보고 있지만 더 깊게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시대의 사명 분명히 우리가 우리 눈앞에 지금 두고 있는 사명이에요 느에미아가 성벽을 건축하는 사명을 눈앞에 두고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살펴보면 이 시대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온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했던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디를 사용하셨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디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 깨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깨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에미아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걸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느에미아의 기도 응답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4개월간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일장에 보면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4개월간 금식기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이 느에미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생활고에 시달렸고 사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외부의 적들의 방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느에미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성벽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치자 이렇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다 기도다 세 번째 변화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딱 시대 사명 성벽 건축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놀랍죠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 세계 모든 족속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힘을 합쳐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된 그 사람들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그 이슈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뭐를 회복할 때라고요 기도를 회복할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대의 사명 감당하려고 일어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방해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뭐가 방해합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 방해하고 우리 습관을 통해 방해하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방해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갖다 놓고 우리를 방해한다고요 그런데 이 방해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였다니까요 누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삼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첫 번째 왕에게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 사람 마음을 바꿨고 세 번째 시대의 사명에 사람이 하나 되게 되었고 네 번째 방해자를 무찔리게 됐고 다섯 번째 실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벽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날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여서 여러분 이 재정비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벌어지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깃발을 들고 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깃발을 들고 서서 여러분 주변에 흩어진 제자들이 말씀을 들고 회개하는 일이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를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이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고 진짜 예배와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게 되어서 마지막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입고 그 전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역사들을 우리는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계보금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 시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진정한 기도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도를 회복하는 그것이 우리를 번제로 드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를 회복하는 그것이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에게 나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시대 사명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데 문을 통과해야 그 목표 속으로 달려갈 수 있다니까요 고속도로 가려면 톨게이트 빠져나가야지 톨게이트도 아니고 막 그냥 돌아다녀 보세요 그 길이 되나 기도라는 이 문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에게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여러분 다 뭡니까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에게로 나가는 그 문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래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시대의 사명을 이루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에미아의 기도응답을 생각하세요 느에미아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4개월 기도함으로 마지막 시대의 사명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한다면 느에미아가 받은 그 응답을 똑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역사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회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서 앞으로 그 일을 만나보게 된다는 거죠 느에미아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뭘 회복해야 되느냐 진정한 기도로 느에미아의 기도응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됐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